안녕하세요. 아 오늘 원래 이거 유튜브를 켜가지고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생방송이 너무 렉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왔는데 나는 솔직히 그 2020년이 되면서 편집자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얘기할 때 올해 목표가 30만이었거든? 올해 목표였는데 8월 달인데 벌써 30만이 돼가지고 내 돈 내산나?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골보의 30만을 축하합니다 너가 좀 불러주면 안 돼?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춘 건 아닌데 제가 내일 코코 동생을 데리러 가는데 어떻게 딱 30만 되자마자 동생이 딱 그게 딱 되고 둘째 이름을 30만이라 지을까? 아 맞아 코코야 내가 널 빼고 축하를 했네 잠 덜 깼니 다시 가자 그 얘기도 해야 돼 엄마랑 아빠가 제가 방송하는 걸 모르셨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친척 중에서 누군가 알아채가지고 친척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친척분들이 막 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자기 딸 얘기인데 몰라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이제 엄마랑 나랑 언니네랑 이렇게 이렇게만 알면 좀 이상하니까 엄마가 오늘 아빠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방송하는 거 알아서 이제 엄마가 집에 불시에 와도 이런 거 이런 거 나 엄마 집에 오면 이런 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찬장 안에다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바닥에 불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한결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웃음소리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게임도 많이 올리고 쿡방도 많이 올리고 고양이 방송 영상도 많이 올려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행복하자 물결표 50만 가자 물결표 50만 가자 50만 가자 아우 조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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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러 아우 네 아우라 아우라 Café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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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